반갑습니다 정보가 지식의 전달 짠나르다 입니다 ufs 입니다 ufs 스토리지 입니다 스토리지 플래시 스토리지 유니버셜 플래시 스토리지 스토리지 라는 이름 보니까 저장소라는 감은 아시겠죠 근데 ufs 는 두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 sd 같은 그런 형태가 있구요 그 usb 같은 그런 형태가 하나가 있구요 이동형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pu 처럼 아예 칩에 이렇게 만들어진 인베디드 된 스토리지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ufs 는 주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플래시 스토리지 표준이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추측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노키아 등이 표준에 참여를 했습니다 2011년 2월 표준화 된 거라 뭐 얼마 안됐습니다 그죠 10년도 안됐습니다 기존 마이크로 sd 에 비해서 키워드 1기가 5배 일반적인 마이크로 sd 카드에 비해서 써기가 2.2배 평균 속도 라는 겁니다 속도 개선 및 저전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가격은 비싸죠 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메인보드 같은 보드에 다가 탑재되는 인베디드 된 그 고정형 저장장치 구조입니다 내부의 부품 형태로 고정된 저장장치 구조를 말하구요 그래서 이 그걸 인베디드 ufs eufs 라고 합니다 별도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ufs 중에서도 인베디드에 따라서 eufs 라고 표현합니다 ufs 카드라고 있다고 했죠 좀 전에 마이크로 sd 카드하고 크기는 똑같습니다 15mm 11mm 그죠 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정보를 인아웃 하는 통로 구조가 좀 틀리죠 요게 좀 틀리고 그 다음에 ufs는 ufs 카드 상단에 보면 약간 이걸 상어 지느름이라고 표현하더라구요 샤크 샤크 모양의 문양이 있고 일반 sd 카드랑 좀 문양이 틀리죠 이것만 좀 차별이 있습니다 기술 요소를 보시면 ufs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노이즈가 없는 노 노이즈 기술이다 반대로 emmc나 sd 카드 sd는 패럴 인터페이스면서 노이즈에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구요 여기 있는 정리가 좀 복잡한데요 ufs를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저는 요 정도 정도는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이 강의를 보시고 어떻게 답을 쓸건가 하는 부분은 조금 개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정리는 어느 정도 해드리고요 속도는 2012년도에 ufs 1.0 표준이 나왔구요 그때 초당 800MB 전송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ufs 20년이 16년도 나왔고 1334MB 그 다음에 18년도에 2666 나왔죠 2배 증가했죠 2배 그죠 2배 1333에 2배가 2666 증가했어요 18년도에 3.0 나오면서 그 다음에 20년도에 3.1 3.0과 대기폐군 동일하고 저전력 구조가 좀 더 강화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eMMC 5.0 최근은 초당 400MB 정도 전송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2년도에 나온 1.0 표준이 벌써 400MB의 2배잖아요 속도 가늠이 좀 되시죠 적용기기는 주로 모바일 기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이후 노트5 이후 뭐 이런 제품들이고 lg전자는 g5 이후에 나온 것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도 이 이후에 버전 나온 제품들이 당연히 이제 스토리지 저장 스토리 속도는 기존에 쓰던 스토리지 보다는 훨씬 빨라졌다 이렇게 2배 이상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웨이나 샤오미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 디페이스를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 노이즈 구조다 라고 말씀드렸고 차단 신호 그 다음에 높은 잡음 여유도 그래서 노 노이즈를 제공한다는 게 이 부분인 거고요 이런 키워드들을 잘 외워두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어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0.2V에서 0.4V의 저전력 구조 왜냐하면 모바일 기기에 많이 탑재를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저전력은 필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정기능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유휴 전력 수준으로 동작 가능한 수준 구조로까지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류 처리 프로세스가 유니프로 솔직히 저도 유니프로 하드웨어 계층이 어떻게 동작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답을 쓰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유니프로 하드웨어 계층을 이용하게 되고 아예 오류를 자동으로 감시하고 복구하는 처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MP, MPHY 하드웨어 계층을 이용하고 안정적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2016년 7월에 최초로 256GB UFS를 공개를 했네요 그리고 2020년 5월경에 UFS 256GB 가격이 이건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한 11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SD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거죠 어쨌든 11만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마이크로 SD처럼 외장형으로 쓰는 경우보다도 앞으로는 쓰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인베디드 된 상태에서 이런 모바일 기기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잘 확인해 주시고 혹자는 UFS가 향후 상용화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게 의견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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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